이전 시간에 우리는 IDS를 통해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서퍼를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게 또는 어떤 특정 IP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IP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당히 안전해지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즉, 같은 VPC 안에서 IDS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VPC 안에 소속되어 있는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 EC2 인스턴스만이 이 IDS에 접속할 수 있게 하면 IDS에 직접 접속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보안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런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AWS에서도 이걸 추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여기에 기존에 설정해놨던 Public Access와 같은 부분을 일단은 끄는 거예요 수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설정 중에서 Public Acces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끕읍시다 Public Access 가능성을 아니어로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계속을 선택하고 즉시 적용을 선택한 다음에 DB 인스턴스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IDS의 설정 중에서 보안 그룹이 있잖아요 이 보안 그룹으로 들어가서 그 보안 그룹에 속해 있는 Inbound 에서 여기 있는 부분도 일단은 지워버리고 아무도 접속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저는 EC2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저는 우분투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싼 나노를 사용할 건데 여러분 프리티어 1년 되지 않으셨으면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쓰십시오 다음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으로 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VPC 값을 IDS와 같은 값으로 지정한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퍼블릭 IP 자동 활당 이건 일단 활성화를 시켜서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꿀 건 없는 것 같아요 스토리지 추가는 그냥 기본 값으로 가면 되겠고요 태그 추가도 기본 그리고 여기 보안 그룹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현재 22번 포트가 열려 있는데 22번 포트는 SSH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유닉스, 리눅스, 맥OS와 같은 운영체제를 원격 제어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려면 22번 포트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용자나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EC2 인스턴스만큼은 우리가 접속할 수 있어야 이 EC2 인스턴스를 통해서 MySQL에 접속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단 말이죠 검토미 시작, 그리고 시작 누르고 여기에 키페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없으면 세 키페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키페어는 비밀번호라고 할 수가 있죠 인스턴스 시작, 여기 체크하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은 EC2 인스턴스를 한 번도 켜본 적이 없는 분들은 따라오기 힘드니까요 그런 분들은 넘어가시거나 또는 EC2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보셔야지 아마 명확하게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수업만으로는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스턴스가 렌디 상태가 됐고요 런닝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public IP 주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주소로 접속을 하면 접속이 되고 또는 위에 있는 public DNS를 써도 됩니다 저는 위에 있는 걸 쓸게요 이걸 일단 카피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ssh를 통해서 원격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ssh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ubuntu 인스턴스를 만들었거든요 EC2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걔는 ubuntu라고 하는 id 값의 유저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제가 ubuntu라는 유저로 접속할 때 그 서버의 주소는 이거고요 그리고 접속할 때 제출하는 비밀번호는 minus i라는 옵션 뒤에 그 비밀번호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저는 CloudFront 저거거든요 이름이 저런 거는 제가 CloudFront 수업 만들 때 쓴 거라서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접속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yes를 누르셔야 되고요 조금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ubuntu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깔끔한 컴퓨터에서 제가 MySQL 모니터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 없죠 안 깔려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안내해 주는 것처럼 설치를 하면 되는데 설치하기 전에 이 인스톨러인 apt라는 프로그램의 상태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저걸 먼저 치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업데이트가 끝나면 sudo apt install mysql client라고 이렇게 하시면 mysql 모니터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ids의 페이지에 가서 엔드포인트 주소를 이렇게 카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mysql-h 엔드포인트 주소 적고요 그리고 –u egoing –p 그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데 지금 접속이 왠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오고 대기 상태에 빠져 있네요 이건 접속을 못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ids와 ec2 인스턴스는 모두 같은 vpc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ec2가 ids에 접속하려고 하면 역시나 security group을 통해서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봐요 ids의 상세해보기 페이지에서 보안 그룹을 클릭하면 역시나 ids 인스턴스에 대한 보안 그룹의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 있는 인바운드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전에 우리가 만든 ec2 인스턴스로 먼저 가봅시다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이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이 ec2 인스턴스에 이 ip 주소가 있는데 저 주소를 ids의 security group에 등록해 놓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이 ec2 인스턴스가 소속되어 있는 얘의 security group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보안 그룹에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는 ec2 security 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중에 보기 편하게 클릭하고 그룹 id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죠 저 주소를, 저 값을 카피를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ids로 가서 ids의 보안 그룹을 클릭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제가 aws to ids security 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나중에 이게 엄청 많거든요 안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인바운드로 클릭해서 편집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이 시큐리티 그룹에 우리가 만든 ec2 인스턴스가 속해 있는 시큐리티 그룹에 속해 있는 머신들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시큐리티 그룹의 값을 아이디를 이 시큐리티 그룹에 등록해야 돼요 말하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MySQL의 포트를 지정했고요 이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ec2 인스턴스가 속해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을 조금만 지우면 추천을 해 주거든요 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for ec2 라고 도움말 같은 것을 일쩍 적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걸까요? 여기 있는 이 ids가 속해 있는 이 시큐리티 그룹에는 이 ec2가 속해 있는 시큐리티 그룹의 머신들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실행했던 명령을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접속에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ids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되면 ec2만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다만 좀 불편한 것은 여러분은 항상 ec2를 경유해서 ids를 접속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안전함이 최우선이죠 이렇게 해서 ids를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